영원한 게 없다고 해도 저희가 영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랑 좋은 추억 우리 한번 예쁘게 살아가 봐요. 감사드려요. 저희가 위기라기보다는 저희는 데뷔 초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동안 우울증에 되게 심하게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처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이 우리 전이가 언니 아니었어요. 진짜 초등학생 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저희 에이핑크 아세요? 저희 에이핑크 아세요. 에이핑크 알아? 에이핑크 알아? 그냥 회사 앞에 몇 분 오시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많이는 처음으로 한 3명 왔을 줄 알았는데 오늘 1위 후보에 오르셨는데 그 호감 한마디씩 편하게 안 믿어요. 거짓말이죠. 저희 몰래카메라 하신 거죠. 신인의 대상으로 1위를 보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는 그런 몰래카메라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실을 말해주세요. 너무 설레. 저희랑은 저희랑 너무 한 번에 듣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 geared konnte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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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 둘 사람 ouwoowe 오 Ebay Galileo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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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No Notation 한걸음씩 x2 다가와 내가 꿈꾸던 모든 전 여기에 수의가 대한둘도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승44一 automated 앞으로 열심히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판단을 내 맘으로 와줘 생각만 해도 난 그려보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 설레어 아이돌이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거나 아니면 예쁘기만 하거나 그런 건 좀 지났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줄 한사랑 사랑은 왜, 왜, 왜 아직도 되지는 애 울질 않는 건지 어쨌든 다가와 저께로 와 데뷔하고서 이렇게 큰 상은 처음 봤는데요 다가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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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으로 와줘 아아 아아 멤버들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멤버들이 너무 독특하고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노노노로 컴백하기 전에 연습을 한창 할 때 이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컴백하고 첫방 할 때 약간 좀 눈물났는데 참았어요 그때 저희가 조금 컴백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컴백에 대한 괴증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로 나가고 컴백을 하는데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대중이 많이 관심을 가져줄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진짜 컸었을 때 제일 컸어요 그때가 활동하는 중에 멤버들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뭔가 다 같이 그래도 서로 으쌰하쌰하면서 뭔가 하는 그게 무슨 약간 되게 찡 했다고 해요 데뷔 초 때부터 멤버들이랑 항상 얘기했던 게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뭐 장수돌이요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원히 에이핑크였으면 저는 바람이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저는 바람이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에이핑크가 이번 주 쇼템쇼 1위를 했었어요 2위를 했었어요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진짜 표현을 많이 못했지만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핑크가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상 정말 정말 뜻깊게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백구 첫 상위에요 이 순간 속에서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이핑크 멤버에 합류를 했다는 게 정말 저의 인생에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 속에 나를 찾아낸 너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넥스트 제너레이션 글로벌 스타 4 너무 팬입니다 에이핑크 이건 네 네 저희가 2년 전에 마마에서 신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2년만에 다시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준 우리 판다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바라보신 팬분들의 눈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바꾸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왜 내가 원하고 있지? 내가 너를 비춰줄게 네가 내게 해줬었던 것처럼 너무나 또 달랐던 너와 내가 만난 건 우연은 아닐 거야 감사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해서 이로도 감사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만 항상 고맙고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의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난 에이핑크 멤버로서 의견을 취합할 때 뭉칠 수 있게만 난 길만 잡아주는 사람 난 이제야 알았어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아 에이핑크만의 단독 콘서트를 여자 가수로서 콘서트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준비할 것도 많고 꼭 올라갈 것도 많지만 더 열심히 해서 한 3, 4년 뒤에는 저희 에이핑크 아 모아 아직은 모를 거야 아마도 저는 진짜 뭔가 네가 하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에이핑크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생일을 할 때 뭐라고 이 순간을 이렇게 내게 말하면 알 수 있을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20대는 늘 에이핑크였어요 제가 30대도 에이핑크 프로그램을 보고 싶습니다 네가 넘긴 예쁜 순간들을 너의 한 순간 순간 모든 너인걸 너 서 있는 그곳이 난 어디다 어떤 상의를 넘어가면서 희정하지 않던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더 깊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면접에 상관없이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에이핑크한테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오늘 따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나 네 옆에 없는 날이 온대도 원하는 뭔가 이런 호흡니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막 의견도 내고 했을 때 그때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순간인걸 그때 뭔가 얘기했는데 그때 한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정말 10년 뒤에 또 에이핑크 이름은 갖고 가되 각자의 활동도 했으면 그냥 서로 우는 순간도 하네요 우리 남께일 거야 우리 남께일 거야 우리 남께일 거야 그냥 식지면 식어지면 아 이래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날 들고를 떠나도 서로의 순간이 끝난 우리 지난 날 너들을 사랑해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너와 함께 우리 남께일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